니코디모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이혼한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자 원했겠습니까? 니고데모 원했겠습니까? 사마리아 여자 원했습니까? 지나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에서 받으리기 어렵고 내가 못나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놀라운 사랑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iej의 마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 Там 하나님의 마음을 축제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축제하시나요